쇼트트랙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습니다. 트랙을 돌고 돌아 간발의 차이로 금메달을 땄을 때 온 국민이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투지를 불사는 선수들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감동의 드라마가 사실은 끔찍한 공포물이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옮기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석희가 그 당시 당했던 그런 걸 얘가 다 묘사를 한 게 다 썼나 봐요. 변호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아빠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감옥에 가서 죽이지 싶어.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선수들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맥주 마실래요? 맥주 왜 마셔? 저 아직 미성년자고 저 운동하러 온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 괜찮아 오늘 시합 애들 시합 잘 타가지고 기분 좋아서 그래 마셔도 되는데 저 여기 집 전체에 우리 둘 밖에 없다고 넌 내 말 들어야 돼 그 집 안에서 폭행과 성폭행이 이루어졌어요. 자주 뽀뽀도 하시고 그리고 앉는 것도 자주 안 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카톡으로 핸드폰을 빼요. 빼가지고 그대로 사람 머리 찍어요. 갑자기 피가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얼음왕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빙상계 최고의 조련사로 불렸던 국가대표팀 코치. 알고 보니 지독한 매질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피크 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지도자의 폭력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선수촌이나 훈련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일을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렇게 맞는 동안 누구라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피해자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스포츠 스타였는데 말입니다. 평창올림픽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던 그날. 심석희 선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폭력 사건이 일어난 그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018년 1월 17일.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천 선수촌을 방문한 대통령. 여자 주장 김하랑 선수입니다. 사실 대표팀의 주장은 심석희였습니다. 당시 심 선수의 불참 이유를 독감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자! 파이팅! 전날인 1월 16일. 심석희 선수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 선수들과 3,000m 개주 연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개주 마무리 훈련을 연습을 하는데 조재범 코치는 강제로 그녀를 락커룸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재범 코치는 강제로 그녀를 락커룸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다른 선수들은 훈련장에 있던 터.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15분 이상 구타당했습니다. 조재범 코치. 조재범 코치. 조재범 코치. 조재범 코치. 목숨에 위협을 느낀 그녀는 선수촌에 뛰쳐나와 오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놀란 아빠는 곧장 진천으로 내려가 딸 석희를 찾습니다 죽고 싶다고 한 딸 아빠는 가슴을 졸이며 선수총 근처 저수지부터 찾았는데요 꽁꽁 얼어있는 저수지를 보고 비로소 안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각 조재범 코치는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석희가 사라지고 30분 뒤에 식당에 나타난 조코치 일행 4시? 일찍 왔어요 밥 먹으려니 했는데 밥을 하면서 술만 먹더라고요 저희 이 양반이 두 병 반 이상을 먹었어요 그 얘기는 다 제각실을 들었어요 아버님 저 혼자 못 죽어요 아버님 저 혼자 못 죽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겁박했다는 조코치 그날 선수촌을 낳은 심석희를 보호하고 있었던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날 도망가는 날 석희 그 얼굴이 미쳐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기가 빨갛더라고요 오자마자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약을 도와를 줬어요 2시간쯤 있다가 약이 안 듣는가 봐 계속 머리가 아프대 아이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얼마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던지 당시 심 선수의 후드티엔 머리카락이 수북이 빠져 있었습니다 심석희의 선수촌 이탈로 드러난 조코치의 만행 조코치는 직무 정지됐고 심 선수는 다시 선수촌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경기 때 폭행의 후유증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선수와 부딪힌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녀가 넘어진 겁니다 발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코치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새도 없이 출전한 올림픽 그 험한 일을 겪고도 심석희는 3000m 계주에서 또 하나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누구보다도 준비하는 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사실 준비하면서도 올림픽 경기를 와서 하는 와중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가족들이 옆에서 많이 힘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재범 코치를 만나 7살에 스케이트를 시작한 심석희 또래보다 큰 키에 운동신경이 남달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각종 대회를 휩쓸었는데요 사실 그때부터 조코치는 심석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조재범 코치는 심석희만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생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했었죠? 폭행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하루는 애 엄마가 이제 운구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재범이가 학교째로 때려갖고 헬멧이 쪽에 됐어요 헬멧이 뭐 허벅지 맞아서 나이 표시도 많이 됐고 석기가 뭐 인터뷰 한 것처럼 머릿질을 잡고 그냥 내 동생을 치고 큰 병원에 가다 치면 당장 고막 나간 것 같다 고막이 진짜로 터져서요? 터져서 37%가 나갔어요 고막이 나갔어요 애가 안 들린 자리에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이들을 때렸다는 조코치 시합 끝나고 나오자마자 맞았는데 그 락터에서 애가 신발을 먹고 뻗지도 못한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맞고 넘어졌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발을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때린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생이 살았기 때문에 후배가 1등이었던 것 같아요 작전상? 네 근데 후배가 아마 저희 아들을 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저희 아들 1등을 했어요 근데 걔가 넘어져도 일단 저희 아들 선배고 6등 했는데 왜 저희 아들이 맞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코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운동 아예 안 할게 라고 하지 않는 한 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처벌? 뭐 합의 안 받으면 합의 받은 벌금 내면 그 코치 또 코치 박스에 또 쓰잖아요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대학 진학과 국가대표 선발에 유리해 부모들이 선호한다는 이곳 유소년 클럽 팀들 그중에서도 조재범 코치팀이 단연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쇼트 같은 경우는 항상 연고가 있거든요 어디 링크장에서 하냐라는 연고 최대의 연고를 가졌을 때 체리에 대한 전교실에 대한 입지도 있었고 애 잘 가르치고 하니까는 학부모들 많이 몰렸죠 포트랙 선생님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 애들 한 바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빙상장 이렇게 한 바퀴 애들을 딱 그러면 그것도 월세트 꽤나 나오니까 몇 천 나오는 그림이니까 근데 조재범 코치는 그 정도까지 됐었죠 그런데 사실상 조재범이 한체대 빙상장에 입성할 수 있게 된 데는 제자 심석희의 공이 컸습니다 중2 때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를 재패한 심석희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고 싶었던 한체대는 조코치팀을 기꺼이 받아줍니다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여자부에서 중학생 기대주 심석희 선수가 3관왕이 올랐습니다 중3 때 처음 나간 시니어대회에서 3관왕을 거머쥔 심석희 선수 운동선수의 꿈인 올림픽 무대에서도 금운동 메달을 목에 걸며 17 나이에 그야말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날이 갈수록 조재범 코치의 폭행은 심해졌다고 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는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때 어떻게 견뎠는지를 몰라요 그 상황을 내가 이게 뭐 운동을 잘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실력이 떨어져서 이런 거 전혀 관계였거든요 11월 달에 전주의령 가서도 때리고 밤 9시에 방으로 불러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때리고 또 막기 바로 일주일 전 토요일날도 때리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조재범 코치는 폭행의 원인 제공자로 바로 이분 전명규 교수를 지목합니다 이날 국감장에서 조재범이 보내온 옥중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편지엔 전 교수가 심석희 선수의 문제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석희 1등 못하면 각오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또는 승부를 조작해서라도 1등시켜라 대표팀에 있을 자격이 없다 너 같은 논문 도움이 안 돼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전명규 교수의 직책이 3개가 있어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대한빙산경기연맹 부회장 평창 동계올림픽 부단장 올림픽 때 성적도 나야 되고 본인이 꿈이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기 때문에 심석희 선수가 메달을 따야지만이 본인 학교 교수 점수도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심석희가 조재범 코치로부터 그렇게 맞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팀의 다른 코치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사실 그때 들어가 있던 대표팀 코치들이 다 교수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재범이 때릴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그들도 같이 본 방조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올해 우수 코치상 받고 다 그래요 아주 깔끔하게 세탁됐어요 이게 그동안 사용됐다는 체벌 도구들입니다 하키채, 스케이트 날집, 스케이트 날틀의 쇠봉 쇠로 만든 봉입니다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많은 선수들이 주먹과 발은 기본이고 이런 것들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단단한 헬멧 피해자 중에는 이 헬멧이 부서질 정도로 머리를 맞은 초등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고막이 터진 중학생도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체벌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말 그대로 폭행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항하지 못한 선수와 부모들 알면서도 눈감은 주변 코치들 이런 환경 속에서 조재범 코치의 폭주는 10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주는 조재범 코치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깊은 폭력의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1월 21일 바로 어제 전명규 교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조재범 코치가 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석희에게 상당히 미안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폭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전 교수 그 역시 과거 15년 동안 국가대표팀 코치와 감독으로 빙상장에서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영웅이자 명조련사 그의 지도 아래 나온 세계대회 메달만 780여 개에 달합니다 그 공로로 훈장까지 받은 지도자 전명규 그리고 한국 당당한 모습입니다 당시 선수들에게 그는 과연 어떤 지도자였을까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주민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비교적 담담하게 당시 일을 털어놨습니다 전명규 교수 밑에서 운동을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득표팀 선수 시절에 제가 총 6년 동안 있었는데 5년 동안 폭행을 가하나요? 그렇죠 폭행을 많이 방법으로 쓰셨죠 훈련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주로 이제 손이나 발을 많이 이용하셨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채를 자꾸 이제 많이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질 때까지 흔드신다던가 그냥 머리채를 흔든다고 생각하실 텐데 대부분 그 풍선 많은 팀 있죠 그렇게 아 이게 가게 앞에 있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가 움직이다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네 몸이 다 같이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조재범 코치가 그랬듯이 당시 전명규 코치 역시 선수들의 머리를 많이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스케이트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날집이 있어요 이제 딱딱한 플라스틱 날집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으로 머리를 계속해서 피가 날 때까지 맞는다던가 하도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게 고통스럽고 하니까 울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울면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흘리고 이러고 하니까 물을 매겨가면서 때리더라고요 탈진할까 봐 네 교수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불러놓고 요즘 코치들이 야리야리하다 애들 응기도 못 때리고 애들도 못 때리고 내가 애들 때릴 적엔 여자한테 줄 세워놓고 한 시간씩 때리면 옆에 애가 무서워서 오줌을 샀어 근데 옆에 애라는 건 중3 정도 되는 여자예요 그리고 전명인 교수가 30대였을 때 키가 한 185에 등치가 90kg, 100kg 나가는 사람이 참 마음 아픈 얘기죠 어떤 애를 때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끼대는 잡고 머리가 다 뽑혀져 진짜 그렇게 때렸다 자랑을 해요 기껏해야 10대 초중반 나이 자식이 폭력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부모는 몰랐을까요 선수촌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선수들은 그렇게 묵묵히 폭력을 견디며 운동을 했던 겁니다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남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항상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전명규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는 너무나 당당하게 체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체벌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체벌을 당해도 믿음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음만 있으면 죽이든 살리든 난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우리가 영웅 우리가 영웅이라 불렀던 전명규 코치는 그렇게 폭력으로 금메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재패한 우리 빙상 여자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이 코치 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수들은 진정서를 통해 선수촌에서는 물론 해외 전지 훈련과 심지어 국제대회 참가 중에도 구타와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명규 이후 대표팀에 들어온 김소희 코치 최강복 코치 역시 폭력으로 선수들을 지도했던 겁니다 그 헬멧을 쓰고 맞으면 엄청 머리가 울려요 종이 울리듯이 진짜 그렇게 맞으면 진짜 세게 맞거나 그러면 제 정신을 못 차리죠 그렇게 많이 맞다가 실신하면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이제 그게 반복이 되는 거죠 전명규 교수가 한체대로 부임해 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빙상장에 커튼을 단 일이라고 합니다 커튼을 치면 학부모들은 빙상장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커튼이 커튼이 유리문을 다 막는 커튼이 안쪽에서 있어서 그날은 커튼을 막으면 애들이 지장을 잡느라 때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교수들이 커튼 치는 날은 학부모들이 빙상장 쪽에 있는 스탠드에 못 있어요 근데 커튼을 쳐도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보여요 그리고 소리는 다 들려요 그러니까 교수의 보고함? 묵인함? 2층 전 교수의 연구실에도 빙상장을 볼 수 있는 별도의 통유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커튼이 쳐질 때마다 공포에 떠는 어린 선수들을 바라보며 전 교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최대 빙상장 한편에는 용도 변경된 학기체들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나이키 멍 자국을 만든다는 그 학기체입니다 그런데 왜 선수들은 코치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어떤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어쩌면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낸 매우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해도 이 코치나 감독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선수들의 어떤 의식구조가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왔다고 상상을 해보면 이거를 저항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코치의 상습폭행 사실을 들었을 때 표 의원은 이미 성폭행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폐서적인 공간 내에서 권위와 복종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폭행이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성폭행은 뒤따라옵니다 함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안에는 굉장히 심한 폭행이 일단 선행돼요 일단 평소에 그렇게 심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죠 내가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안아줘요 심석희 선수 역시 폭행 뒤에 성폭행이 뒤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한 딸의 진술서를 아버지는 참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석희가 그 당시에 당했던 그런 걸 얘가 다 묘사를 한 이렇게 다 썼나 봐요 근데 그거는 변호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아빠 보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빠가 못 봤어요 아빠도 못 봤어요 아빠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감옥에 가서 죽이지 싶어 그걸 쓰면서도 얘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심석희는 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숨겼을까요 피해자는 만약에 이 일을 누군가가 알게 될 경우에 자신에게 결코 원치 않는 선수 생명의 중단이나 또는 부모님께 알려줘서 부모님이 크게 실망을 하고 큰 문제가 야기된다거나 이런 걸 더 염려한 것이거든요 진학의 문제 또 출전의 문제 국가대표 선발의 문제 이러한 더 커다란 문제 때문에 자신이 겪은 피해를 누군가가 알게 될까 오히려 숨기고 감추게 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재범 코치는 성폭력 혐의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가해진 폭력이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대목에서는 소름마저 돋을 정도입니다 이 잔인한 폭행의 정점에는 전명규 교수가 있었습니다 코치에서 코치로 대물림되었다는 것도 충격입니다 때리기는 했으나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조재범 코치 그조차도 이 사슬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코치에 폭행만 고발했습니다 그러다가 2심 판결을 앞두고 뒤늦게 성폭력 피해를 밝혔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왜 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을까요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한 날 서울에서 누구보다 바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명규 교수 그는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심 선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첫 마디가 독감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하게 떨리는 거예요 안 된다 나는 킹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기자에게 나갈 것이고 기자에게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했더니 지금 그래되면 외신에 나가게 되는데 올림픽의 쇼트트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주최국인데 폭력 사건 직후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전 교수 심석희 선수가 폭행 당한 뒤에 기자회견 하려는 걸 또 막으셨죠 막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막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다른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누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보다는 얘가 빨리 들어가서 평창올림픽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국감장에선 부인했지만 제자에겐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그날의 폭력사건은 선수와 코치의 의견 충돌로 인한 가벼운 손찌검 정도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열기에 묻혀 전 교수의 의도대로 사건은 조용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영구 제명됐다던 조재범 코치가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조재범이 하여튼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운동, 스키, 스키 버슬 때 앞으로 한 4, 5년 후에 버슬 때까지는 나오지 마라 저희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문화시키려고 그렇게 해놓고는 불과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중국 그게 딱 뜬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딱 보고 바로 메시지를 보냈지 조재범이 중간 거 알고 있으시냐고 알고 있었대 심석희 가족의 강력한 요구로 문화주의 관광부는 조재범 코치를 고발했고 사건 발생 4개월 후에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전 교수가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아예 발벗고 나선 정황이 있는데요 폭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 받아내는 방법도 제자에게 일러줍니다 이 녹취가 국감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녹취가 국감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조재범 코치의 입을 막아야 하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녹취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정명 교수가 정신벽에 걸리게 할 만큼 이 선수를 압박하라고 하는 선수가요 자기 제자예요 자기 대학 제자예요 사람으로서 할 이거 지도자가 아니라요 어느 사람도 그렇게는 못해요 제자잖아요 조재범 9명의 앞장선 전 교수 덕에 심석희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이 고소를 취하했고 유명 선수들은 너나 없이 조재범 석방 탄원서를 썼습니다 심 선수 아버지에게도 전 교수의 회유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코치 그러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는 소문이 빙상계에 돌았습니다 석희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합의를 해줬잖아요 3명이 그랬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심 선수가 용기를 낸 것은 전 교수 측근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도 빙상장에 바로 복귀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던 A 코치도 그 중 한 명 지난 2012년 여름 한국체대 쇼트트랙팀 코치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자 선수를 본인의 천호동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침대에 앉았는데 그때 갑자기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했었는데 나는 키스만 했고 가슴을 안 만졌다고 이때도 전 교수가 나서서 일을 무마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한테 들은 거는 힘들었다 그 부모 만났다 아빠 만나서 정리하고 왔다 형이의 길을 좀 잘 열어주겠다 그렇게 아마 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협박보다는 회유였던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다 이미 피해자다 이걸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일을 교수가 무마시켰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다 했어요 언론 보도 후 연맹 측이 진상조사를 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피해를 주장한 선수 모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A 코치는 다시 사고를 칩니다 도박 액수가 4억 원에 달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건 단 1년의 자격 정지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참여했다는 거는요 모든 스포츠에서 연구 제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연구 제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 배우에 누가 있었겠냐는 거죠 지난해까지 한체대 빙상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최근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빙상장을 옮긴 A 코치 확인 결과 빙상연맹은 자격 정지 1년마저 철회해 사면 복권을 해줬습니다 2017년 2월 전 교수가 연맹 부회장에 복귀한 직후 대의원 회의에서 처음 사면 문제가 거론됐다는데요 당시 빙상연맹은 무슨 근거로 징계자들의 사면을 논의하게 된 것일까 통합도 됐고 상창원림픽도 있고 당일까지 빙상인들이 통합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조절하자 대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연맹과 단체의 통합 이후 화합 차원의 사면이었는데 징벌을 주관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뜬금없이 A 코치를 사면 대상에 넣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본 사람에 대한 사면이어야 되는데 당시에 사면 대상이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그때 올라온 사람들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사실은 좀 그 당시에 깊이 생각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위원들 입장들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면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복귀를 한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A 코치는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전 교수의 또 다른 측근 B 코치 그 또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중인적적으로 행동을 하시거든요 뭐 좀 유지 같은 뭐 미친 폭언을 막 하다가 갑자기 안고 뽀뽀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둘이 못들고 뽀뽀하니까 그리고 사랑한다고 거부를 한다고 해도 아 싫어요 이러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갔는데 순수 말인지 끝이니까 그냥 근데 B 코치는 늘 전명규 교수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수들을 회유했다고 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손을 많이 했어요 정 교수님이 뭐 대단하고 정 교수님이 막 자기 그 코치 그 뭐냐 애들 코치 해줘가지고 돈 되게 많이 벌었다는 중 벌게 해줬다는 중 네 벌게 해줬다는 중 그 뭐 그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너가 여기 있으면 뭐 체육회도 갈 수 있고 비 코치는 이런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까요 제가 만약에 이게 잘못이 있어서 어떤 조사를 받아야 되거나 그러면 다 정식을 받을 거고요 저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분들이 전명규 교수의 제자 그리고 조교를 했던 사람들인데요 이게 희한한 게 왜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전명규 교수 옆에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만큼 전명규 교수의 힘이 셌던 거예요 지난해 5월 문체부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연맹 부회장으로서 전교수의 전횡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빙상연맹뿐 아니라 한체대에서도 그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특기생을 뽑는 한국체육대학의 빙상부 교수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진학권을 쥐고 있는 한국체대 빙상부 교수가 국가대표 선발에도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체대는 자학금 비율이 한 50% 조금 넘을 거예요 자학금 받는 혜택 같은 걸 줄인다든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업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실업팀 가는 문제라든가 그게 다 전교수가 관여가 돼 있거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전명규 부단장님 최근에는 올림픽 부단장까지 여기만 전명규 교수입니다 무소불위의 그가 왜 자꾸 문제의 측근들을 감싸고 도는 걸까요 전명규 교수의 전횡을 비판해온 젊은 빙상인 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교수 측근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선수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김상기를 좋아해 유리하는 이른바 전명규 타당으로부터 2차 가해를 대환할 바 두려움에 떨려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측근들의 비위 사실을 은폐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 전명규 교수가 재직 중인 한체대를 찾았습니다 전교수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과연 어떤 입장일까 교수님 계십니까 백방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은 전교수 그러던 그가 어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증상 문제로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측근들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는데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는 미련 없이 자리도 내놨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빙상계획 회장을 물러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그냥 은둔생활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셨죠 근데 빙상연맹에 회의 서류를 빙상연맹 직원이 들고 전명규 교수 방에서 결제를 받았어요 좋은 얘기로는 조언을 해줬다 근데 정확한 얘기로는 그 모든 결제를 해줬어요 그러면 뭐 물러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학교까지 서류 들고 와서 회의할 정도면 뭐 절대 권력 아닐까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숨 죽이고 있던 절대 권력은 다시 평창올림픽에 성공 개최라는 미명하에 빙상계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진보적인 정권에서도 스포츠는 그저 매달로만 바라본 거죠 이러다 보니 권력 교체가 안 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권력 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체육의 주류는 엘리티 스포츠 국위선양 그리고 때려서라도 성적을 내야 돼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지금까지 잡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온 국민이 공범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행복해 했거든요 심석현 선수 금메달 딸 때 이 어린 선수가 정말 당당하게 따는 모습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근데 그때 부둥켜서 울던 그 코치들이 가해자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일종의 알리바이를 주는 거예요 메달 땄는데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지 않았냐 이게 아주 결정적인 그분들의 멘트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지난해 4월 전 교수는 다시 연맹 부회장직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소한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교수직 사퇴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전명규 하지만 그의 완전한 퇴장을 믿는 빙상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빙상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전명규 교수 그리고 그 힘을 등에 업은 측근들의 폭행과 성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있었지만 뒤따라올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전명규 교수에게 그런 무소불위의 힘을 준 것은 다름 아닌 이 금메달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 불모지에서 쇼트트랙이 거둔 성과에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빙상계에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또한 성적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합숙훈련과 엘리트 스포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도 땜질 처방뿐이었습니다 폭력과 맞바꾼 금메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일까요? 스포츠계의 오랜 병폐들을 이번에도 눈감고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15년 전 변천사 선수가 더 큰 상처를 입은 심석희 선수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